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애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모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낙이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낙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 즉 그 돈이 자루 악위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난한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의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오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난한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여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 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무원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루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미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요셉의 꿈 꿈이 드디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변하고 세상은 시시댓대로 변하지만 하나의 말씀은 변하지 않게 오늘도 하나의 말씀을 잡는 우리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42장입니다. 42장 요셉이 30세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대 풍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2년째 만 2년째 되던 해 형들과 만나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에 23년 전에 꿈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두 개의 꿈이 성취돼요. 형제들의 볏짚단이 내 탄에 저라더이다. 23년 만에 성취되는 본문이 오늘 42장의 내용입니다. 자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때 야굽의 나이가 120세예요. 이삭이 180세입니다. 180세 이삭이 180세를 향수하고 죽어요. 이 말은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됐을 때 저 가난한 땅에는 이삭이 그때 180세 되던 해 이제 죽습니다. 요셉과 이삭은 딱 1년이 있어요. 1년 1년 딱 1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요셉의 마음이에요. 지금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풀면 후에 지금 3년째 되던 거예요. 만 2년 다른 말 하면 요셉 나이 40세입니다. 40세 이때 원래 형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나이 30세 야곱의 나이가 120세라고 얘기했고 이삭의 나이가 180세 이때 이삭이 죽습니다. 즉 요셉이 총리 되던 30세 되던 해 이삭이 죽어요.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야곱이 30년 만에 30년 만에 가난한 땅에 도착합니다. 헤브론에 도착해요. 20년 동안 받다라람이 있었고 10년 동안 세계면에 머물렀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헤브론 땅이 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6세예요. 야곱의 나이는 106세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6세였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립니다. 즉 요셉은 1년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사 할아버지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할아버지가 요셉을 향해서 신앙을 전수해 준 거예요. 언약을 전수합니다. 이걸 격대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딱 1년이에요. 1년. 1년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본문은 이제 40세 되던 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귀근이 이제 3년 동안 애국과 전 지역에 임했습니다. 이제 이 굶주림과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전 주변이 들썩거리면서 재앙에 임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통해서 서서히 서서히 206년 전에 206년 전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람과 하남과 맺은 이 햇불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이 42장에서 46장입니다. 특히 46장이 드디어 야곱이 그 나이 130세에 어디예요?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70명의 야곱 가물이라는 그 족속이 아브람과 맺은 그 언약 즉 햇불 언약으로 말리면 2주에 2주 2주에서 민족이 됩니다. 민족이 돼버려요. 큰 민족이 됩니다. 응답됐죠? 하나님 아브람을 하께서 너는 지금 무자하지만 자식이 없지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 일에 야곱의 형제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요셉을 하나님이 앞서 애국으로 파송한 거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를 내 사건 내 인물로 봅니다. 내 사건 1장부터 11장까지 내 사건 천지상조 또 인간의 타락과 노아홍수 바벨탑 사건 내 사건 내 인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 인물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번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7년 풍년 후 7년 대 흉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시작이 된 겁니다. 3년 동안 만 2년 동안 전 지역의 지금 기근이라는 굶주림의 재앙이 온 겁니다. 이때 이제 드디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 형들이 애굽을 방문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지쳐 애굽의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갔어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 가뭄에도 이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가뭄이 이뿐만 아니라 전 가난 지역에도 임한 겁니다. 즉 야곱이 살고 있는 해불원 땅에도 이 기근의 재앙이 온 겁니다. 그런데 소문이 뭐냐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너희가 왜 가만히 있느냐 빨리 가서 구해가지고 와라 이 얘기에요. 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무 대책도 없이 있느냐 아들을 책마하는 겁니다. 자 3절에 5절을 보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사로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난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왜 가겠습니까? 베냐민만 놔두고 왜 10명이 갔겠습니까? 10명이 갔다는 것은요 여러가지 여행의 신변의 위험 때문에 안전 때문에 간 곳도 있지만 애굽에서 곡식을 팔 때 1인당 곡물 구매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애굽까지 오는 데는 400km가 넘는 긴 여정입니다. 잠깐 잠깐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돈루기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가서 사고 와야 돼요.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잘못하면 야곱 가문이 멸절하게 될 위기입니다. 그래서 10명이 간 겁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은 안 갔는가? 야곱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4명의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내 레아 라엘 비라 실바 비라 실바 종이에요. 그러면 정통 부인은 내와와 라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엘만 라엘만 아내입니다. 그럼 라엘이 난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이에요. 또 세계문을 떠나서 헤브론에 올 때 베들렘이라는 곳에서 살아있던 라엘이 죽으면서 상고를 걷으면서 난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라엘만 아내인데 라엘이 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은 건 베냐민밖에 없어요. 자기 혈통은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내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나이가 40년이면 23년 전에 야곱이 그 받은 상처 유일하게 인정했던 장남 장남입니다. 라엘이 난 아들만 인정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장남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장남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상처가 끊임없이 남아서 야곱의 인생의 지 지적인 부분 정 감정적인 부분 의지 선택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그의 뭔 지정의를 장악한 거예요. 그런 삶이 위축되어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메여있는 겁니다. 결박된 상태 상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치우 치우라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영적 의사란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곱의 양식을 사러 같다고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사로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난한 땅에 키근이 있음이라 이스라엘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어준 새로운 이름 승리자라는 이름 식량 구입을 위해 떠난 야곱의 아들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여기에는 함축제 있어요. 206년 전에 횃불 언양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시행하겠다고 하는 암시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갔다 이거예요. 드디어 형들과 제외합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고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때 요셉의 나이 40세 23년 전에 형들에게 꿈 얘기를 했거든요. 37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23년 만에 성취된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는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 말은 변합니다. 자식도 변합니다. 부부 사이도 변합니다. 여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사회 선지자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변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23년 만에 드디어 형들이 요셉 앞에 전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했다. 왜? 형들은 애국으로 팔려간지도 몰랐어요. 죽었다. 노예로 살릴 것이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있다는 건 상상을 못할 겁니다. 요셉은 철저히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자 그 당시 애국의 고위관리의 옷차림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뭡니까? 여기 모자를 보면 대부분 바로 왕의 모자 보면 뱀이 있습니다. 뱀 뱀 뱀 뱀이 있고 원이 있어요. 원은 태양신 나를 상징합니다. 그 태양신을 보호하는 것이 뱀이거든요. 뱀이요. 이런 의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머리도 밀지요. 수염도 규리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대로 형들이 총리를 향해 똑바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언어도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 언어 쓰지 않고 애국 언어로 했을 겁니다. 드디어 요셉의 형들을 시험해요. 요셉의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23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꾸기하신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탕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 얘기를 내 주여 아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무를 사러 왔나이다 정말 형들이 23년 전에 그 잘못을 리우치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너희들은 정탕꾼이다 왜 그 당시 애국에는 이 아시아 계통의 많은 사람들이 애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많은 간첩들 정탕꾼들을 보냈거든요 다 보니까 이 식속수 왕조는 본인들이 본인들이 원주민이 아니라 저 북방에 거주해서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해요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요 잘못을 리우쳤는가 그대로인가 너는 정탕꾼이라 야곱이 형들은 아닙니다 공문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당신의 중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난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더라 또 하나는 없어졌더라 이 말에 요셉을 얘기하거든요 정탕꾼이란 말에 형들은 가족 현황을 상세히 보고합니다 우리는 정탕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셉이 17세 17세 형들의 미움을 받은 노예로 팔릴 때 그의 바로 동생 어머니 라일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이 이때 1세였어요 갓 태어난 아들이라 23년이 지났으니까 23살 정도 24살밖에 안 된 거예요 24살 먹은 그 아들 한 번에도 잊어버렸겠습니까 야곱 아버지에 대한 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있겠냐고 요셉이 그러면 자기의 직계 동생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과 같은 피부치 베냐민을 잊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죠 너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데려오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형들은 깜짝 놀라죠 왜요 아니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보내주겠습니까 유일한 현룩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아내는 라일밖에 없고 라일이 난 아내의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23년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유일한 현룩인 베냐민을 보내겠냐고요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의 누명을 벗으려면 한 사람을 보내라 너희의 고향으로 그리고 막내 아들을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을 맹세하노니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형들은 지금 위약감과 공포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한 사람을 보내라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라 감옥에 3일 동안 둡니다 감옥에 3일 동안 두는 거예요 본인은 3년 동안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3년이라는 숫자는 애굽의 옥사리란 애굽에서 옥사리란 요셉의 3년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그 감옥에 있는 동안 형들이 정말 23년 전에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가 지난 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있는가 를 보기에서 3일이란 기간을 준 겁니다 사흘 후에 요셉의 그들의 나는 하나임을 경의하노니 나는 하나임을 경의한다 이 말은 나는 하나임을 경의한다 여기서 하나임이라는 건 엘로임 인데 이 엘로임 이란 이름은 애굽 백성들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예요 유일신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신이라고 했을 때는 희분들에게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일반 백성들도 하나임이란 이름을 써요 바로가 요셉을 처음 만나고 났을 때 꿈 해석했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찾을 수 없다 이 말은 여기서 하나임이라는 범신론자인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든 신들 중에 하나예요 왜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나도 하나임을 경의한다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고유명사를 쓰지 않은 것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숨기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에는 한 사람을 보내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지만 이 4일 동안 마음이 변한 거예요 지금 굶주름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을 생각하면 빨리 보내줘야 돼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변경해 봅니다 뭐라 하냐면 한 명만 놔두고 감옥에 놔두고 너희들은 공무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굶주름에서 해방되라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 사람 감옥에 있는 시몬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형제들 이런 고백을 해요 독백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애교를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23년 전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인과 응보다 히브린들은 이런 사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때 베냐민이 딱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23년 전에 요셉을 살리려고 했거든요 22절에 보니까 로우베님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23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은 23년 전에 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죄의 결과다 그들의 얘기를 지금 요셉은 들은 거예요 왜 히브료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통욕을 둔 겁니다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욕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형들이 회개하고 있구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서서히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참 마음이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공문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모르게 그 형들은 모르게 각 사람의 도는 그의 자료에 도로 놓게 하고 형들은 모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길을 갈 때 필요한 양식까지 덤으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형들에게 최대한 선을 베풉니다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서 심원을 애굽에 놔둔 채 이제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중간 귀한길에서 어떻게 해요 자료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절합니다 그들의 곡식을 나귀에 신고 그곳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료를 풀고 본 줄 거기에 돈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곡식을 산 돈을 요셉이 몰래 넣어줬거든요 이 돈을 보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혼이 떠나갈 정도로 충격을 빠진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고 그럽니다 드디어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상세하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상처받을 일 아버지가 놀랄 일이 뭡니까 시몬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빼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흘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걸 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놀랄까 봐 부드럽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각기 자료를 쏟고 본지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료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위로다 로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가 그를 그를 시몬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히브린들은 자식의 운명을 아버지 손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특히 딸들은 소유물이에요 매매가 가능한 데려오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로우벤이 나섭니다 로우벤이 나서요 야곱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요셉 죽었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미라 요셉도 죽고 시몬도 뺏겼는데 마지막 남은 베냐민을 너희들이 데려간다고 하면 나는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로다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베냐민이 죽게 되면 내가 지옥까지 가서 슬피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베냐민을 잃게 되면 내 남은 여생은 죽음과 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다른 말하면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43장에는 자식들의 권유와 다식들의 결단을 보고 베냐민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11명의 형제들이 애급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이때 요셉과 베냐민이 상봉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40세 베냐민의 나이가 24살이에요 유일한 현륙인 베냐민을 23년 만에 요셉이 봅니다 그것이 이제 43장 44장 45장 46장 연결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46장에 드디어 야곱의 가문이 내려갑니다 즉 206년 전에 예언된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0명의 야곱의 족속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애급으로 내려갑니다 206년 만에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철저히 구속사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격가지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참 사탄의 사탄의 장난인 것 같아요 핵심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책이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인간이 죄로 말리미암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인간은 이제 홀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니까 영이 고통이 오고 정신이 고통이 오고 육체가 고통이 오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종착지는 지옥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되물림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보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보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창세 3장 15절에 원시보금 원보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땅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것이 회복될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분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결박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상세계 여러분들 열 개의 족보 톨레 도토가 나오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올 것인가 어떤 계보를 통해 올 것인가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요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미요 아브라미의 아들 중에서 이삭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보셔야 돼 이 사실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다 내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 내 형편에 맞는 성경 구절 나쁜 건 아니지만 흐름을 놓친 거예요 구속사라는 흐름을 놓치고 성경조차도 내 맘대로 교회도 내 맘대로 설교도 내 맘대로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이 천원 구문에 성도들이 다 걸린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약자 입장에서 성경을 도용합니다 교육학자들은 교육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내가 원하는 끄집어냅니다 치유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치유라는 관점에서 다 끌어냅니다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적으로 원하는 대로 성경을 다 끌어서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말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도용하더라도 인용하더라도 원줄기를 알고 사용해야죠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의 관점을 알고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치유관점으로 설명을 해야죠 근본을 모르고 원줄기도 모르고 무턱대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첫 시작인 이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걸 아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드디어 요셉의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설명할 때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거의 기절 상태예요 그때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 다시 한번 성경의 흐름과 구속사의 관심과 성경의 원줄기의 시작인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6장까지 요셉의 인생 속에서 형들과의 만남 그 속에서 야곱의 감이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206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횃불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귀한 분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에 대해지고 통해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하는 이 창세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